황글이의 TV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온라인 액션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가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축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레이싱 게임의 새 역사를 쓴 게임 테일즈런너 지난 2005년 여름부터 서비스된 국내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온라인 게임으로 누적 회원 1,300만 명을 보유한 명작 레이싱 게임인데요.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2분 분량의 축하 영상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여러 인기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와 오프라인 행사 예고를 담았는데요. 최근 10주년 기념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한 YG엔터테인먼트의 악동뮤지션 지난 겨울과 여름방학 시즌의 홍보모델로서 맹활약한 블락비와 D1A4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악동뮤지션의 멤버 찬혁과 수연은 올가을 실시한 데뷔모 업데이트를 통해 테일즈런너의 패스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고요. 악동뮤지션의 대표곡인 200%의 뮤직비디오를 유저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UCC 공모전도 함께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블락비는 지난 겨울 데뷔모 프로모션 당시 학급대항전, 팬미팅 등 각종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며 약 2년 만에 최고 동시접속자 수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테일즈런너가 제2의 전성기를 맡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출연한 B1A4는 올여름 테일즈런너의 얼굴로 발탁돼 우리 테런에서 결혼했어요, 두근두근 순정만화, 포유 등 독특한 이벤트를 함께 마련하며 유저들에게 재미를 더해줬던 아이돌입니다. 서비스 10주년 맞이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테일즈런너 축하 영상과 테일즈런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